아이들을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학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애들을 학원에 보내면 애들이 공부를 잘할 거다 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학원 전문가가 가르쳐주니까 그런데 학원 전문가가 그러는데요 그건 부모의 착각이라고요 저도 착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학원에서 배우는 공부는 약 30% 정도라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배운 것을 집에 와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70%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30% 그래서 학원에서는 30% 가정학습이 70% 이 합해서 100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들도 참 착각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알아서 기도하고 이러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완전 착각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누굴 봐도 다 믿음이 좋은데 그런데 밖에서는 아닌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님 한 분 한 분 물어보면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물어보면서 조사를 했대요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70점 만점이라고 하면 몇 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70점 만점이라고 한 분이 몇 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다 물어봤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 30점 만점인데요. 성도님들이 대답한 게 15점이요. 20점이요. 그런데外에서 신고는 10점이요. 15점이요. 어떤 분은 0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대요. 그 때 복지전수는 굉장히 희석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교회 안에서의 30점. 교회 밖에서의 20점. 그러면 결국 우리 50점의 점수를, 믿음의 점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조사한 그 목사님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그날 집에 가서 밥을 아구아구 먹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선생님도 굉장히 희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밖에서의 신앙의 점수가 70점 만점에 70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신고는 70점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그 목사님은 불쌍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っくり 생각해봤어요. 아니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교회 밖에서는 왜 15점, 20점일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더 큰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15점, 20점 이건 아니라고 보죠. 성령님과 늘 같이 있는데 15점 나와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20점으로 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아마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는 그것이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밖에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이 왼쪽으로 살 수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제발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교회의中でも 왼쪽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뭘 따라 살죠?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면서 살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면서 살아요.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의 힘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육체 쾌락을 위해서 쓰든가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쓰든가 자기 세상 만족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눈에 막 돈을 부르치고 돈을 찾아 따라다니면서 살아요. 또 보면 정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뉴스에서 늘 나오는 게 뭐예요?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거 있잖아요. 성희롱 이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희롱 이래서 결국 늘 정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성적 범죄 저질리게 돼 있어요. 정력에 그 분은 性적인 이런 罪을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자기를 성범죄자로 만들기도 하고 뉴스 보세요 완전히 사람 망신당하면서 인생을 불명예로 끝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것이 성공 따라 살아야죠 사실 성공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성공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노력의 결과가 성공 그 자체는 존경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게 뭐예요 성공イコール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그러니까 성공은 좋은 거지만 결국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성공주의라고 해요 성공신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신학자들은 쓰레기 신학이다 막 이러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삼고 있는 신학자들은 그런 신학은 고ミノ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 이름을 팔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게 초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よく食べてよく 키 よく暮らす ここに焦点이合わせられているんです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확실하고 단호하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함께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그리고 40일째 500명 정도 되는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으시니라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은 바라보고 계셨던 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원하셨고 성령님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원하셨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성령이 주신 말씀에 순정하고 영육 간에 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마르크의 해안에 세례사 마가 지조에 고라를 하셨다 성령님의 모심을 성령님의 모심을 800년 전에 하나님의 모심을 미리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성령님의 모심을 800년 전에 말씀하셨다 요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함께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오 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거래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 비전, 환상을 볼 거리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너무나 성령 충만하기 전과 성령 충만했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마음의 평강에 있다고요 든든함이 있고 귀신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요 성령을 따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그 성령님이 좋으니까요 이런 찬송가까지 만들고 우리가 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미다마 기타니 미다마 기타니 미다마 기타니 미다마 기타니 성령이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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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받아라 활란당한 자들이요 또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심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이 찬양이 원래 이 템포로 지금 제가 부른 템포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다른 교회 보면 성령님 오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얼마나 기쁜지 작곡자가 이렇게 불러라 이 템포로 불러라 그런데 그렇게 안 불러요 작곡자가 이 템포로 불러라 서로 도리로 불러요 엄청 빠르게 불러요 도때로 하얀 스피드로 불러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의 모습에 성령이 오셨네 뭐 정신없어 정신없어 어떻게 기쁘지 못해서 좋은 스피드로 불러요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어요 도리로도嬉しい 것인가 그런 스피드로 불러요 물론 퀄리티는 떨어져요 리슨 퀄리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냐고 도리로도嬉しい 것인가 그런 스피드로 불러요 우리 전명주 집사님 전명주 집사님 성령 좋아하시죠 세리사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도리로 불러요 그러면 이찬양은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자, 이 3배는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 잊어버렸네요 아, 좀 잊어버렸네요 저분은 성령님 진짜 좋아하는데 전명주 집사님은 세리사님이 도리로 부르는데요 노래가 안돼요 진짜 노래가 조금 노래가 안돼요 김이소 집사님 김이소 집사님 성령님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세리사님은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그 좋아함을 이찬양은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 윤라시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되는 사람이 없어요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부르겠느냐고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부르겠냐고 도리로도嬉しい까 이런 스피드에서 부르겠느냐고 나이가 있든 없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지위가高이거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오셨네 미타마 기타 리 미타마 기타 리 불러보시죠 그럼 같이 부를까요? 같이 부를까요? 사비만 자, 사비만 먼저 한국말하고 그 다음에 일본 말로 한국국어고사키니 지금이 니왕으로 메트로놈 한 200으로 해주세요 200으로 메트로놈 하야사 니야쿠니시들 사사 1,2,3,2,3,2,3,1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미타마 기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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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 기타 리 환란을 당한 자 또 함께 주를 섬기는 주의 성도들에게 늘 성령을 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면서 함께 성령 안에 사십시오 이 성령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악한 용들은 없습니다 2018년에 성령 강림주일 2018년도 세례 고령 수집을迎에 절대로 성령과 함께 살리라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성령님께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만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정말 작은 것 하나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그래서 늘 산보를 하든 어디를 이동을 하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보를 할 때 어디서歩いて 이동을 할 때 성령님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 따라 행하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해 주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늘 이렇게 대화하고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교회 안에서의 30점 만점은 30점이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점수가 70점 만점에 70점 다 될 수 있기를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 교회 안에서의 인격과 교회 밖에서의 인격이 동일한 사람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